으흠 샷말고 산이야 정장 부탁해 응 크샨테 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 아 크산! 크샨테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쉣 이 라인을 어떻게 받아먹느냐가 사일러스 어 괴수와 초보를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CS 매드보비 갑니다 몇마리 놓치는지 봐봐 저것좀 베어 엠 엠 엠 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그만해 지새끼야 아 이거 먹고 그냥 집 가요 으응 집 갈거야 이 이런 탈포 어떤데 그쪽으로 빼지 말라고 마오카이야 이 아니 그쪽으로 빼지 말랬잖아 마오야 왜 그쪽으로 빼는겨 형 에엠 에엠 아아아 아 아 에엠 에엠 쯔아 많이 찍었으니까 라크를 하면서 라크를 하면서 탑 로밍을 가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야겠다 이거 계속 가만히 있으면 답도 없다 이거 쓰읍 와 진짜 내장뚜다 그게 어려워서 보였어 싸가지 존나 없네 진짜 그렇지 마오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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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판 여러분들 그 대회용으로 가도 될 것 같아 Q 다음에 2선만 해도 될 것 같아 아이고 수고하세요 살면 인정 살 수가 없지 맨날 안 뒤지네 가사 모니 탁 탁 하 탁 탁 탁 탁 나이스! 노플이거든 나이스! 합류는 섭인데 내 얼굴 크기는 소빈 내베 헤르메스를 갔기 때문에 잡았다 이거 브라치 나이스 아니 W를 안 찍으니까 그냥 발상에 전환을 해버리니까 논타겟을 다 맞췄을 때의 데미지는 장난이 아니다 이거 봐 와 나보고 사이드 가란다 스크리샨트가 근데 이게 맞긴 해 내가 존나 세거든 스플릿 능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라클이 우월하다 굉장히 불하다 이건 못참지 라클이 오오오오오오오 야 이 셰X들아 너네 집 무너졌어 너네 집 부실공사야 야아 보내줘 궁 하나같이 다 벌어지라고? 와 개맛없다 진짜 진짜 쓰레기다 쓰레기 짬통이요 짬통 이득같기나 헤카림이 캠프를 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멘트 샘 보았네 일단 아직까지 괜찮은데? 미드는 좋아 상황이 까불어 배포는 줘 형? 이거는 난 잘못 없지 너 이거 점화 들고 이 라인 버리고 집가? 진짜 가능하겠어? 꺼져? 역시 역시 그래 못가지 어떻게 가 마스터에 불러야지 아 까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단어풀이잖아 이건 뭐 다잡았죠 제가 좀 쎄 지금 어 어 싸일 vs 조인데 레벨링 안 돼 라인 못 라인 관리 망했어 힐 차이 오지게 나버려 어 어 왜냐면 지금쯤은 마스터이가 정글을 먹고 있다 판단 네 추선 말아서 라인 버리고 집가시면은 어 라클 속도 바로 그냥 끝나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아 여기 아니네 이거 빨리 쪄서 3-3-4 붙어줄게요 빨리 안 터지면 빨리 안 터지면 내가 빨리 가거든 아이구 못났다 못났어 아 엠 아씨 這 까 이번엔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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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어엉 쏘스위스트 들어오면 죽어? 잠을姐 아 이 쿨이 진짜 획기적으로도니까 게임arti에도 안하니 애들아 악 악 살려줘 옆에만 있지 말고 악 죽가 와 진짜 다했다가 방금 초비 너 나와 이게 쎄요 딜이 쎄 뭔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와 미쳤다 그냥 이 쿨이 완전 빠르다 진짜 선마 해버리니까 개빨리 떠네 그냥 계속 움직일 수 있겠는데 와 와 아 실패 아 에만데 아 아파 아 아파 그렇지 진짜 아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.